누나, 보리밥이 쌀밥보다 맛있는데 그뿐인 줄 아니? 보리밥에는 쌀밥에 없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는 거야 엄마한테는 일석삼조구나 쌀보다 값싼 보리와 감자를 많이 먹어 가게가 절약되니 바로 일석삼조지? 음, 그러고 보니 일석사존대 그래 온 국민이 지금보다 10%만 더 보리를 먹고 쌀 위주의 식생활을 개선하면 식량작업자족을 이룰 수가 있거든 맛있고 건강에 좋고 가게가 절약되고 식량작업을 이룰 수가 있으니 바로 일석사조가 아니겠니? 야, 우리 집 밥장은 일석사조 밥장이다 물싸우리 물러서 시냇물을 이루죠 전략하는 쌀한톨이 식량작업 이루가죠 식량작업은 일석사조로 먹으러 가게가 절약해서 일석사조가가 가능합니다 바람에 빨리빨리가 있었는데 예수사조로 먹으러 가게 되어있고